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래요? 저는 16살 봉해진입니다 조투께가 뭐예요? 저는 역시 옥서는 아니고 저는 춤 섹시입니다 탈락 저는 오랜만에 오디션 아닙니까? 처음 오디션이죠 잘할 수 있어요? 뭐 그런거 저는 마이웨이 마지막 키 한번 부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채영씨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 저는 채영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네요 주특기가 뭐죠? 주특기야 다 할 수 있습니다 노래랑 춤 다? 댄스를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춤을 더 할 것 같아요 애교도 맞는 편인가요? 아니요 춤할때 눈빛이 변하죠 오늘 오디션 어때요? 잘 볼 수 있어요? 떨려요? 근데 음악만 나오면 달라요 애교 보여주려면 안 보여줄거잖아요 화이팅! 마지막으로 활기차게 끝냅시다 멘트 하나 쳐봐요 화이팅! 네 이상입니다 스팸 마이콦 택시 zoom 택시 샤리